KBO를 폭격했던 왕이 돌아오는데요. 근데 KT 팬들과 선수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MVP를 수상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로하스는 일본 리그에서는 주전으로 활약도 하지 못하고 2군에 머물다가 버려지다시피 다시 KT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KT 황재균 선수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KBO 리그를 평정한 MVP가 돌아오는데요. KT 위즈는 7일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하스가 총액 90만 달러 약 11억 원 쿠에바스가 총액 150만 달러 약 19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KT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함께한 앤서니 알퍼드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며 새 외국인 타자 영입에 착수했고 알퍼드는 올 시즌 133경기 타율 2할 8푼구리 15홈런 70타점에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플레이오프 5경기 타율 1할 4푼 3리 한국시리즈 5경기 타율 1할 2푼 5리에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동행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알포드의 어설픈 외야 수비력 또한 재계약 불발에 주된 요인이었는데요. KT는 새 외국인 타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참가 중인 로하스와 연결이 되었고 로하스는 2017시즌 KT에 대체 외국인 타자로 합류해 4번의 시즌 통산 타율 3할이 뿐일이 634만타 132홈런 409타점 350득점으로 활약했는데요. 2020시즌 홈런 47개 타점 135개 득점 116점 장타율 6할 8푼 등 4관왕에 오르며 정규 시즌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로하스는 이에 힘입어 2021시즌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 러브콜을 받고 2년 계약했지만 KBO 리그보다 한 수 위인 일본 야구 적응에 실패하며 씁쓸하게 일본을 떠났는데요.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4월에서야 일본 입국이 이뤄졌고 5월 뒤늦은 데뷔와 함께 21타석 연속 무한타라는 불명예를 비롯해 60경기 타율 2할 1푼 7리 8홈런 2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 또한 89경기 타율 2할 2푼 3리 9홈런 27타점으로 큰 반전을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2023시즌을 멕시코 리그에서 보낸 로하스는 도미니카 윈터 리그에서 34경기 타율 2할 8푼 3리 5홈런 14타점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로하스는 KT와 계약 후 다시 KT 유니폼을 입게 돼서 기쁘다. KT에서 뛰면서 좋은 기억이 많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 동료들과 팬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된다라고 복귀 소감을 전했는데요. 쿠에바스는 재계약으로 KT와 6시즌째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쿠에바스는 2019년 KBO 리그에 데뷔한 후 5시즌 동안 100경기에 등판해 45승 23패 평균 자책점 3.64를 기록했는데요. 쿠에바스는 지난 6월 보슈서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합류해 대체 외인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2021년 통합 우승 이후 지난해 부상으로 2경기 만에 팀을 떠나야 했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앞세워 1992년 오봉옥 13승 2002년 김현욱 10승에 이어 KBO 리그 역대 3번째 무패 승률왕을 차지했는데요.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팀을 꼴찌에서 2위로 이끈 1등 공신으로 쿠에바스를 꼽았습니다. 나도현 KT 단장은 로아스는 다른 리그에서 뛸 때도 꾸준히 지켜봤다.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익숙한 팀에 온 만큼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에바스도 이미 기량이 검증됐으며 몸 상태에도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했다. 다음 시즌에도 에이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팀 내 선수들은 로아스 선수를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선수들과 케미가 좋았기 때문에 실력과 별개로 그를 좋아하는 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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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